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인국사학과 닥터 대비청입니다. 보통 의학에는 두 종류의 의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학이 있고 예방의학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막염에 걸렸을 때 이미 병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대량으로 주입하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주 이렇게 일주일씩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도 좋은 항생제로 이렇게 치료를 해도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만 내막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염을 예방주사로 미리 예방을 하면 내막염균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막염 접종을 하면 거의 99%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인턴을 할 때 그때는 정말 한 달에 한두 케이스씩 우리가 이 내막염을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는 생명을 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척추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피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밤을 못 자면서 이렇게 병과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생제가 마침 잘 들으면 사는 것이고 항생제가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치료를 해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치료의학이 아주 힘들고 아주 복잡하고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실패할 확률도 많이 있는 반면에 예방의학은 간단하게 예방주사를 놓음으로써 그 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비도 적게 돌고 아주 정말 발전된 그런 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IV라는 내막염 예방접종이 나온 이후로는 우리가 그 내막염을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정말 씨가 말랐습니다. 물론 내막염을 일으키는 여러 균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던 내막염이 예방주사로 이제는 거의 99%가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정말 여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조기에 다행히 발견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해서 완전히 암부위를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항암제를 치료해서 평생 또 이렇게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기 발견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펩스멜을 해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데 잘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병이 악화되어서 이제 전이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는 자궁암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자궁암을 일으키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HPV라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HPV 백신이 지금은 많이 개발되었어요. 몇 년 전에는 HPV고 4종류만 주사를 했는데 지금은 9가지 종류의 HPV 백신을 맞기 때문에 그것을 3번 맞으면 거의 95% 이상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이제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이런 내막염처럼 아주 희귀한 그런 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치료는 아주 어렵지만 예방이 아직도 쉽고 간편한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9살, 10살 되면 이 HPV 백신을 반드시 3번 맞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 있는데요. 이 간암도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제 친척 중에는 간암으로 사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진단이 안 되어서 나중에는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을 조이고 또는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간암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암이 있는 그 부위에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혈전요법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간암이 상당히 치료하기 어렵고 아주 위태한 병인데 이것을 예방주사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암도 해파타이씨 B가 있고 간염 C가 있는데 C는 아직 예방주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B간염은 거의 우리가 예방주사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AFP, 피검사를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CT 촬영을 하고 MRR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검사해 보면 다 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이 B간염 예방접종으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간암도 B간염에 의한 간암은 지금 예방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이 독감입니다. 이 독감은 일단 걸리고 나면 혈제를 치료하고 타미프로를 쓰고 입원을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년에 수십만 명이 지금 미국에 독감 때문에 입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폐렴을 치료하고 또는 호흡치료하고 그렇게 해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1년에 약 4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예방주사가 맞아둬 소용없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방주사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예방이 됩니다. 물론 독감이 걸려서 낫는 경우도 많지만 낫더라도 보통 2주, 3주 또는 2달씩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주사는 언제 생겼는가 보통 제일 처음 예방주사가 만든 것이 바로 이 수도의 예방주사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이름을 백신이라 그러는데 확진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백신이 바로 이 수도에 대한 예방주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면역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접촉이 됐다가 약간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천연두를 옛날에 우두라고 해서 제너가 그것을 소에서 그것을 상처에서 떠들어가지고 그것을 사람에게 이식을 했더니 사람이 가볍게 지나가고 면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두 예방접종 이 천연두 예방접종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천연두가 박멸이 돼서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나 수두는 아직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살 때 맞고 다섯 살 때 맞고 또 어른이 되면 60세가 되면 또 조스타박스나 싱글릭스라는 이런 예방주사를 맞게 됩니다. 옛날에는 신생아를 치료하는데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균비누를 많이 쓰니까 미숙아들이 면역이 약한데 그 죽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술할 때도 많은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이식이나 수술할 때도 이런 세균들을 미리 소독하고 잘 씻고 이렇게 수술복을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방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도 옛날에는 치료하려면 물론 메포민이나 인슐린 이런 주사를 해서 평생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식이요뿐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런 당뇨병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의학은 힘들지만 예방의 의학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하고 또 매일 해마다 해물고븐 A1C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혈당을 미리 측정을 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조기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방이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ody Mass Index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자기 체중관리를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당뇨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클 셀 빈혈도 옛날에는 치료가 아주 힘들었어요. 수혈로 또 교환 수혈로 병원에 입원하고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요즘은 다 이렇게 예방으로 이제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또 항생제를 미리 쓰고 또 완전히 피를 새로운 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을 함으로써 이런 시클 셀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치료의학이 지금은 점점 예방의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전자라든지 골수이식으로 이런 시클 셀도 이제는 예방의학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치료는 우리의 죽음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중생하시면 바로 가장 좋은 예방치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를 믿고 최고의 예방의학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